요즘 애들은 참 춤도 잘 추, 노래도 잘해. 나도 저런 춤 출 수 있는데. 니가? 저 노력으로 할 줄 알아? 한 번 봐봐. 그래. 잘한다. 우리 딸 잘한다. 한탱이! 너 공부하려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? 공부했어. 잠깐 머리 시키느라 나온 거야. 머리 시킬 때 엄마가 명상 음악 들으랬잖아. 춤을 왜 추고 있어? 다시는 안 말리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? 이 좋은 재미를 갖다 내가 왜 말려. 난 이제야 저 딸 키우는 맛이 나는구만. 데이너 정신 똑바로 차려. 한 번 내려가면 올라가기 힘든 거 알지? 몰라. 다시 갔습니다.